한 해가 저문한 세모의 마루톡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원호병원과 전방부대를 찾아 환자와 장병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영화진흥공사 제작반도 강주위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국방의 제1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인협회 회원들은 서부전선 공공부대를 위문, 장병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같이 했습니다. 제작자와 연기자들은 장병들과 손을 잡고 노래와 춤으로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남대문 라이온스클럽은 부루 이웃돕기 사업의 하나로 춘천에서 개안수술을 해 생활력이 없는 6명의 실명자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8개 특수학교 심신장애자들의 연합예술제입니다. 이 예술제를 통해서 말 못하고 눈이 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며 정신박약인 어린이들도 특수교육으로 증상이 못지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술제는